황글이의 TV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가 모바일 신작 RPG 시간탐험대에 티저 영상을 공개하는 등 본격적인 출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. 시간탐험대는 역사와 신화, 동화 속 여러 영웅들과 함께 떠나는 흥미진진한 모험을 그린 영웅조합 버프 액션 게임인데요. 6개 직업으로 나뉘어진 수많은 캐릭터들의 다채로운 조합을 통해 막강한 팀을 만들어서 일기는 파티 전투가 가장 큰 특징으로 삼국지, 원타기기사, 라그라로크 등 다양한 테마로 마련된 전장을 제공해 다채로운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이번에 공개된 시간탐험대 티저 영상은 핵심 컨텐츠인 영웅조합과 팀 능력치 강화의 즐거움을 유저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토르와 제우스가 만날 때 발생하는 천둥과 번개 버프 효과 초선과 비너스가 팀을 이뤘을 경우 발동하는 영웅의 연인 버프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. 시간탐험대는 8호 중 사전등록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.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황글이의 TV